국내 연구진이 뇌세포의 일종인 별세포의 자가포식 작용을 규명해 새로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 방법을 제시했습니다. 키스트 뇌질환 극복연구단 기초과학연구원 보스턴 의대 공동연구팀은 별세포가 스스로 세포를 잡아먹는 자가포식 작용을 통해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 속 독성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하고 기억력과 인지능력을 회복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. 연구팀이 별세포에만 선택적으로 발현하는 자가포식 유전자를 알츠하이머 치매 실험지에 이식하자 손상된 신경세포가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.